우리 방문이 마지막 방문인건가? 옆에 보고집은 다 있네. 와 이거 한개 살아남아 있네. 아네틱 100만원. 여행은 거탕이네 거탕. 어디서 어디서. 아 예. 안녕하세요. 나도. 아 다 푸딩 2개에요. 오이형이 늘어났다. 오이형이 딱딱댓기해요. 레몬타임. 재미있는 땅에 점점 빼고. 놀기지않고. 리어하. 이제del거 같다. 와아아.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. 동아노동과 신주에서는 일부 지역에 부정적이가 있다면서 대금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마이더 공권은 위드폰 신에서 0.6%포인트를 앞두셨대요. To reach 270, the electoral votes needed to enter the privacy. 선수와 예보, 선수표 요청을 공부해서 보면 예를 들면 신주가 아이들 오버에게 간다고 공부했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제 6표가 남는 건데... 아주 MODO가 가족들은 나름이 많아요. 만약에는 이 간식을 메뉴, 단지의 새로운 탈출을 기록했습니다. 아, 진짜. 어 편집 잘한거 응? 편집 잘한거 잘한거 같다고? 응 으 으 으 으 으 아 반찬이 맘에 드는 거야 뭐가 다 됐었다 한 모자에 드세요 아, 예, 예 죄송해요, 똑같네 맞아요 수제비니까 진짜 칼국수 수제비에 다 와준다 아, 나 어쩐지 재밌는데 처음 먹어보는데 전혀 안 비리고 매달? 네 그러면 마야가 진짜 인기인 사람들 와, 예를 들어서 그렇네 네 몇십만명씩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겠네 맞아요 내가 음식이 억울하는데 내가 만든 걸 유튜브에 다 올려놓잖아 저거 저거 지 이름으로 그러면 저거 관련된 사람들 뭐잖아 그거는 별로 마야 안 볼까?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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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예를 들어서 목공하는 거 이런 거 오, 그래서 구독해 줘 좋아요 해줘 이렇게 하는구나 좋아 네 음 음 그래 이제 맛베기를 다른 데다 진짜 올려준다 아니죠? 네 아우 그 놈을 왜 이렇게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목숨 때 뭐하고 이렇게 잡더라구 이렇게 하고 휴일날 이 찍어놓은 거를 이제 PC로 한 대 못 알았고 편집을 쫙 이렇게 올리고 일도 바쁘고 좋네 네 치매가 이제 지급이 되는 네, 지급이 되는 네 이 단계가 약간 이제 유명의 질락하는 단계가 올라갔습니까? 네 아 그럼 대구의 이 맛집은 유명인사네? 좀 이러면 있죠 그렇네, 그래 가만 보니까 많이 들으면 목숨이 많잖아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좀 뭐 알아보고 막 그래요 아, 그렇네 네 뭐라 내가 먹으면 어디 있어요? 나도 내가 먹자 평추 맛집 평 평추 평추 왜 평추 못해? 평범하고 추리한 평범하고 추리한 애가 맛집 땡긴다 평 평추 맛집 잘 짓죠 아, 웃겨 아, 저러면 다 웃겠다 아, 얼굴 나와있어 응 아니 얼굴 딱인데 비빔밥 먹는 것도 있고 난리네 비빔밥 먹고 거의 대구 맛집니다 불어 감사합니다 아, 멋지다 근데 그만큼 대구 좀 걸리지 말라고 결렀는데 좀 끊겨 봐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탕 겁나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어 수닭기가 있어가지고 어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맛을 음미하면서 먹었어야 되는데 어 아무튼 잘 먹었고 아 예 고마워 뱅 깜짝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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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